안녕하세요. 무릎표 바로 치고요. 만나서 안 깎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지금 화면 안에 비시는 안 예쁜 모양의 것은 가이드입니다. 어디를 입력해야 이런 문자 스킬인지 나오면 가이드. 이 모든 쪽에는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것도 개발을 위해서 상품에 들어가는 예쁘 디자인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영어 쓰고 있는데요. 본인 영어 쓰고 대문자 문자 변함이 없죠. 바로 문자 쓰고 어거서 문자로 쓰고 느낌을 쓰고 아 마침별 쓰고요.